네 반갑습니다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소룩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금일 마이너스 5%까지 좀 빠졌다가 요렇게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면서 자 26,700원으로 마감을 좀 한 상태구요 자 오늘 26,700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지지선인 자 25,000원 이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이 정확히 어떻게 딱 보이시죠 자 21선 이 21선을 좀 터치하고 바로 올려줬어요 이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 한번 보시면 자 13일이죠 이날 이날 13일도 터치를 하고 반등 다음날도 똑같이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터치하자마자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21선은 죽었다 깨워도 안 깨겠다는 거예요 예 안 밀리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도 이 주가 자체가 자 밑으로 흘러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옆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렇게 옆으로 박스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다가 자 한방에 올려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크다 그쵸 그래서 현재 상황 아무리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뭐 소룩스 제일 궁금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 소룩스 무상증자 소식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이걸로 인해서 자 주가가 현재 지금 선 반영이 좀 되었고 자 공시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빠르게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지금 자꾸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주 입장에서 이 무상증자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자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무상증자 소식은 이 시장에서 진짜 전례가 없었던 다들 아시겠지만 자 1대 14 정말 초대형 대규모 무상증자예요 자 이 정도 무상증자를 하려면 소식이 이 소룩스 입장에서도 자금이 진짜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소룩스 이 기업에서도 아마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자 이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자 이게 주가가 내려갈 거였으면 애초에 이 무증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건 분명히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21선도 죽었다 깨나도 자꾸 이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여기서 지금 다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 확실하게 주가를 어쨌든 추후에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규모 무상증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 아리바이오 자 이 우회 상장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쵸?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좀 무증에도 자 무상증자에도 자 이 주주 입장에서 조금 이제 좀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리바이오 우회 상장이 조금 이제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두 회사 그쵸? 이 두 회사의 지금 합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 보통 이 무상증자라는 건 자 시장에서 보통 이제 호재로 좀 여기죠 그런데 이 호재 때문에 이 소룩스의 몸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해버리면 이 아리바이오 지분 가치가 자 반영이 조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아리바이오 그 다음에 소룩스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이 소룩스와 뭐 아리바이오 자 우회 상장을 하든 뭐 합병을 하든 그쵸? 소룩스가 솔직히 이제 어떤 가격에 좀 형성이 되어야 자 최적의 가격인지 이걸 아셔야 이 무상증자 때도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애초에 이 소룩스에서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자 당연히 이 아리바이오 지분 가치 뭐 최대한 진짜 반영을 좀 하고 싶다 싶겠죠 근데 이걸 일단 반영을 좀 하려면 자 지금 소룩스가 이 가격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쵸? 자 솔직히 이 주주 입장에서는 자 이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좀 정보들 자 어디서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소룩스의 적정 가치가 자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아리바이오하고 자 소룩스 진짜 우회 상장을 하는 건지 진짜 합병을 하는 건지 이런 관련 소식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? 자 그래서 이 지금 소룩스 내부에서 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보들 어디서 쉽게 자 못 구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룩스 이 무상증자 이 공시가 좀 뜨기 전에 자 주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그쵸? 이미 이 무상증자 소식은 이미 밖으로 좀 세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선취매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듯이 이제 소룩스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식들 자 그런 걸 좀 아셔야 지금 주가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응을 좀 할 수 있고 앞으로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될지 뭐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자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관련 정보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지금 뭐 주가에 좀 확신도 없고 진짜 고민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자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010-4903-7423 어떻게 해요? 구독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룩스 이제 권리락 그쵸? 이 권리락이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이제 정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실시간으로 그쵸? 요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테니까 010-4903-7423 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무료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방입니다 뭐 매수 매도 요렇게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지금 제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내 자산을 좀 지키면서 이런 주식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은 진짜 이 지금 영상 보시는 순간 이 채널방으로 진짜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소룩스 이 무상증자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부 자료들 그쵸? 여기에다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영상에서 제가 여기다가 다 지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소룩스 이제 앞으로의 방향도 제가 이 채널방으로 좀 들어오셔야 제가 이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자 이렇게 무료로 자 둘 다 제가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이 채널방도 무료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매수 이 매도 타점 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010-4903-7423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 무상증자 자 일정이 전부 다 일단 정해져 있죠 자 신주 배정일이 자 27일이에요 그렇다면 자 하루 전날인 자 26일부터 자 일단 권리락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무상증자를 받으실 분들은 이 권리락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당연히 솔직히 연속 상한가 낼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비슷한 비슷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베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유상증자와 자 무상증자를 자 동시에 가정한 이 베셀도 지금 어떻게 냈어요? 3연상이 나왔죠 그쵸? 근데 이 베셀은 무상증자를 1대2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소록스가 자 1대14로 지금 초대형 무상증자에 들어가는데 자 일단 권리락이 시작이 돼 봐요 자 상한가 낼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? 자 못해도 5번 이상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일전에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? 네 6연상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소록스? 이 5연상 못 갈 거 없습니다 자 왜냐? 이 무상증자 일정들이 이렇게 다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정해져 있잖아요 자 1월 26일날 상장 예정일이면 자 이틀 전부터 일단 권리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? 이 권리매도 굉장히 일정도 중요해요 자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면서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 타이밍도 정말 칼같이 좀 잡으셔야 되고 제가 확실하게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 정말 진짜 잡기가 쉽지 않죠 왜? 자 연속 상한가 낼리가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 주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다 보니까 자 진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소록수의 적정 가치 최적의 가격이 어디인지 이걸 아셔야 이 수익률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주가 때문에 진짜 고민 되시고 진짜 걱정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이 기존 주조님들 그렇죠? 이 기존 주조님들이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진짜 무증을 진짜 받아야 되는 거야 뭐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?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신 분들 제가 여기에 다 정리해놨잖아요 그렇죠? 여기에 진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상증자 대비해서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거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권리닥 되기 전에 그러면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렇죠? 앞으로의 하락할 경우와 상승을 할 경우 이 두 가지도 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내용들 여기 안에 다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최대한 좋은 판단 내리실 수 있게 이런 관련 정보들 같이 공유해드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진짜 판단을 하시고요 당연히 무료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-4903-7423 구독!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이 채널방도 들어올 수 있게 채널방 링크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좀 클릭을 좀 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이제 저한테 여기 들어오실 수 있게끔 승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모두 다 승인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진짜 전업투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지속적으로 이런 가격들 그렇죠? 이런 가격들 이런 가격들 주식청이 이렇게 시청하면서 내가 매수 매도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게 왜냐면은 이 세력들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?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좀 체크해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같이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매수해서 자, 곧 좀 매도 자,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채널방에서 이런 노하우도 좀 공유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위에 전화번호로 010-4903-7423 자,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이런 수급 같은 거 그렇죠? 이런 관련된 방법도 받아가지고 앞으로 소록스 뭐 손실은 최소화하고 자, 수익은 극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렇죠? 자,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친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밍이나 타이밍 예, 매수 타이밍이든 자, 매도 타이밍이든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주식 매매하실 때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을 확실히 좀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, 어떤 종목이든지 이 딱 기준선을 정해서 자, 이 가격이 내려오면 나는 무조건 매수를 좀 하겠다 이런 기준선이 있어야 손실을 안 보시는 거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죠? 만약에 소록스 같은 경우 이렇게 빵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 쫓아가서 매수하시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렇죠? 자, 본인만의 이런 주식 매매의 기준선 자, 확실히 정해서 주식 매매하시고요 이 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,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